안녕하세요 여러분 픽플러스 홍입니다 오늘은 차주님들의 차량이 픽플러스로 판매가 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여드리러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차주님들의 차량이 이곳으로 도착을 하면 차량 상태는 어떤지, 문제는 없는지, 어디가 더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차량을 체크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다음 과정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방금 전 그 장소에서 차량 확인을 한 뒤에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부품을 교체해야겠다 한다면 이거 저희 정비소에서 수리도 하고 정비를 거쳐서 교체할 부품들은 같이 교체를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과정도 한번 가볼까요? 방금 전 저희 정비소에서 차량을 정비를 거쳐서 속이 굉장히 튼튼한 차가 되면 이곳에서는 외관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색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도색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더 깔끔하고 쾌적한 차량을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 다음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방금 전 도색 작업까지 거치고 내부도 외부도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없이 쾌적한 차량 판매를 위해서 이곳에서 세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세차 과정을 걸친 이후에 바로 픽플러스 바이어분들께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차주님들의 차량의 어떤 공정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